안녕하세요. 어마무시의 오위원입니다. 오늘은 턱걸이 그네스잔에 4천 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공부 체중은 65kg였습니다. 현재 몸 상태는 이렇고 씻고 아침 먹고 준비하겠습니다. 뭐야? 진짜 조금만 줘. 이거 뭐야 이준아? 나 있어? 짠, 나 있잖아. 짠. 짠. 너 across? 짠. 나 양치에 둠거진 것 옮길 수 있을 것 같지? 예준과요. 예준이가 주인공인 줄 알았지? 예준이가 주인공인 줄 알았지? 스트레스! 이렇게 하면 돼. 이따 올게? 엄마한테 달라붙고. 이따 올게. 이따 올게. 네, 아빠 안녕해야지. 감자쌤을 만나서 티어 엉그란 나왔습니다. 인상백쌤. 턱걸이 한 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테이핑 알려주신다고 해서 또 김해에서 김포공항까지 비행기를 타라고 도와주시러 오셔가지고 오늘 여기 인천에 위치한 티어 엉그라운드. 지금 코치님들이 아무도 안 오셔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박스를 제가 오픈했습니다. 제가 옷 안 계셔가지고 원래 여기서 커피를 사달라고 했었는데 이.. 스타벅스. 이쪽에서 하면 될 것 같아. 역도 클래스가 지하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그럼 혹시 테이핑도 한번 보일 수 있나요? 네,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이제 11시 반인데 12시부터 이제 진행을 할 거여서 그 전에 러닝 에너지를 한 개 먹고 조금 이따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러너들을 위해 고민이 다 나오더라고요. 러너처럼 톡걸이 해야죠. 가볼까? 네. 아 또 이렇게 중량 얹으시는 거예요? 네. 중량 톡걸이 해야 돼요. 이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보시면은 네. 8707 했을 때 이게 가겐을 해주셨어요. 이거 추천사. 제가 베이정 선배님이 하시는 브랜드인데 아 선배님이에요? 베이정 선배님? 저도 인연 선배님인데 그거 시클로라는 브랜드예요. 그걸 선물해 주시면서 확인해 줘서 잘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잘 끼고 다닙니다. 음 체지방이 빠졌나요? 네? 체지방이 빠진 것 같긴 한가요? 네. 그럼요. 14%죠. 14%요? 그럼 아니 아파요. 내가 한참 빼야겠네요. 그리고 그거 타이머. 타이머는 16세트 250개 그러면은 505분이 걸려요. 50 나온 다음에 250개 중간 휴식시간 7분 그 다음에 3000개 때부터 1000개 단위로 30분씩 휴식을 할 거예요. 근데 보통 액상탄마 쓰시잖아요. 맞아요. 어떠세요? 가루탄마는? 땀 있을 때 땀이 빠르게 흡수가 돼서 나쁘진 않긴 해요. 근데 접지력은 액상탄마가 확실히 좋긴 한 것 같아요. 이제 턱고리 4000개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1,500개 했고 이제 3분 동안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올게요. 와 후답지긴 하네. 비가 왔어가지고 엄청 후답지긴 하긴 하네요. 컨디션 좀 어때요? 아 아까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했거든요. 맞아요. 딱 보이긴 하죠. 제가 딱 봐도 보이긴 해요. 1500개 하니까 약간 느낌 오긴 해요. 아까보다는 조금 기네스북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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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훈련을 해줘야 됩니다. 2,000개 4,000개 6,000개 하는게 이게 뭔가 몸 적응하는데도 그렇고 갑자기 막 만개 이렇게 하려고 하면 부담이 좀 돼서 몸에 35,000 남았네요. 들어가서 생각보다 이게 점점 쉬는 시간이 줄어들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1500개 했고 500개 더 해볼게요. 500개 4,000개 3,000개 끝 나와li вел健's twitter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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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 세자리 반응이 없네 천원 천원 요한이 왜 안들어 이 와중에 내깃방을 하고 있니 이 와중에 내깃방을 하고있니 멍불받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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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떡 먹어야 돼 와 와 이거 해냈어요 진단. 약해졌다 근데. 아 진짜. 배추멍이잖아요. 이렇게 빈 걸 하는 게. 아 회복을 잘하기긴 한 것 같아요. 오늘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마지막 마지막. 지금 휴식하고 이제 한 번 불렀어. 어때요? 야미야미. 생각하시던 그 맛인가요? 네. 그럼 오늘 이렇게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어 하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확실히. 운동 안 해봤잖아요. 불안했었는데. 근데 해보니까 할만한데. 아까 여기 꿀떡 얘기하셔가지고. 맛있겠다 하시네. 꿀떡이네 꿀떡. 역시 청소하고. 와 아홉채 끝났네. 너무 늦은데요? 술 먹으면서 살 끓는 방법 알려낼래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없어요. 술만 먹으면 살 빠지는데 영양실대로 빠져요. 물구나무. 오.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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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우와. 대박이다. 우와. 이거 어떻게 이게? 요한 님 이거 할 수 있어요? 뭐야. 좀 보세요. 우와. 한 번 더. 핫도그 아프죠? 프런트 잘하시네 이걸 어떻게 해? 17명으로 늘어났어요 저도 프런트 한번 해보고 싶은데 지금은 안돼 나중에 끝나시고 전주하고 개명이야 춤추가 저렇게 좀 나게 하더라고요 롤링 10바퀴 어때요? 아픈데 이거는? 아프다 스트레칭만 하세요 어 그래요? 체력에서 나올 만큼 그쵸? 그리기 좀 좋죠 근데 앞이 수록하기엔 조금 위험해 보이는데 근데 뭐 사실 클린으로 해서 괜찮긴 한데 좀 보면 걱정되는 거 있잖아요 아 걱정 안 되는데요? 네 너무 잘해서 두 사람 이상해 3분 남았네 내일은 운동 쉬어야겠다 그쵸? 아 힘들어 누구야 어머니 어머니 그는 이제 힘들어 죽을라 그럽니다 뭐라고 쓰셨는데 제가 못 입었어요 저도 못 입었어요 어떻게 봐야 돼요? 요한님 화이팅 요한님 영상 보면서 저도 같이 턱걸이 하고 있습니다 어마무시 오요한 화이팅 저도 턱걸이 엄청 좋아해요 팬이에요 이게 배터리가 없는 것 같아 이제 배터리가 1%에 남았다 끝났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이고 아이고 3천 브레이프션이 있습니다 5개 남았네요 마지막 5개 마지막 5개 파이팅 하겠습니다 가자 라스트 라스트 가자 소감이 어떠세요? 다행이다 일단 해냈다 일단 해냈다 두번째 이거 왜 한다고 했을까 지난번에 악몽이 떠올랐어 4천개 했습니다 그래도 했다 지금 시간이 9시 4분인데 이거는 이 악물고 한 거다 아무튼 잘 마무리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체중을 재보니까 65kg가 나왔어요 지금 바로 좋다 지금 재보세요 네 얼마나 수분이 빠졌을지 제가 지금 웬만하면 신발 안 벗거든요 제가 기네스 할 때 신발 안 벗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얼마나 힘들었으면 신발을 벗은 요한님 몸무게를 재보겠습니다 저는 한 2kg도 못 빠지지 않았습니까 2kg? 65로 시작이죠? 네 아침에 밤 식빵 3장 그다음에 체리 한 열 몇 개 먹었어요 63.6 예상합니다 저는 생각보다 안 빠졌을 거 같아요 63.67? 8? 이 사이값? 전 64.2 64.2? 네 63? 63점 63.7 63.7 전 64.2 오케이 본인이 알겠지 잘 3.95 아 내가 제일 근접한 거 아니고요 몇일죠? 63.7 아 그러네 64.2 저는 25 비슷 똑같네 똑같아요? 네 63.7 63.7 전 64.2 2.5 2.5 2.5 25 25 아 예 라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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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더블 바이셉스 아 가렸어 와 진짜 고생했다 와 일단은 저희는 이게 끝냈고 밥 먹고 네 뭐 먹을까요 고기 사주세요 고기 먹고 집 끝 한 번 더 체중을 재볼게요 고기를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은 최대한 많이 먹으라고 해가지고 지금 먹을 수 있을 만큼 먹고 있는데 살짝 피곤해서 이벤트가 안 들어가게 하네요 지금 냉면 다툼 냉면 다툼이라고? 냉면 배려 냉면 배려 냉면 배려 냉면 배려 꼬여야지 지금이라도 그만한다고 얘기해 괜찮아 사람들은 다 이해할 거야 그래 그만한다고 얘기해 누가 시킨 거 아니잖아 나는 괜찮아 나는 정말 옛날부터 괜찮았고 예준이는 아빠 왜 집에 안 오냐고 하고 여기서 그만해도 괜찮아 충분했어 너의 삶 그냥 응원해 나는 배라고 한 적 칼을 누가 뽑았는데 내가 뽑아 칼 다시 집어 넣어 칼집에 너 아니 너 운동을 하니까 확실히 도움이 됐어 응 도움은 됐겠지 다음부터 매주일 매주일에 어?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려고 지금 계획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됐다 도움이 됐어? 내가 내가 마지막쯤에 표정 보니까 거의 뭐 넋이 나갔던데 진짜 조금만 내가 옛날에 그 옛날에 그 그때의 트라우마라는 그때 추억이 생겨서 경험 몰라 하여튼 그때가 생겨난 게 나 내가 눈물만 안을 수 뿐인지 모르는 거잖아 힘들어 진짜 진짜 따져봤는데 배는 왜 까는 거야 그 네 햇빛이라고 살이 많이 줄 줄 알았는데 65kg가 됐습니다. 아까 고기 먹고 공기밥 한 그릇 먹었는데 여고플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대도 안 고프고 지금은 조금 퇴근해서 자고 내 일을 넣어서 이제 한번 몸무게를 재보고 이번에 65kg로 진행을 했는데 비나젯 당일날은 64kg까지 63.7kg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원하는 것은 62kg까지 빼서 최대한 가급게 나가라니고 싶다. 오늘 4천 개 했지만 굉장히 힘들었고 저는 포기하고 싶었고 내가 이걸 왜 했는지 이 힘든 도전을 왜 다시 시작했는지 조금 후에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연습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화이팅해서 만개! 먹겠습니다. 어후씨! 보여주자! 전날 아침입니다. 혹시 지금 몸이 더 좋아진 것 같네요. 컨디션은 어깨가 좀 아프고 왼쪽은 괜찮아요. 어제 했을 때도 오른쪽 어깨가 좀 아팠는데 조금 고용통이 남아있네요. 등도 해당 뭉쳐있긴 합니다. 등도 해당 뭉쳐있긴 합니다. 현재 몸무게는 64.1이네. 이거 애준이가 붙여줬어? 아빠? 응. 아빠 턱걸어야 돼서 애준이가 밴드 붙여줬어? 네. 턱걸이 탔어? 아빠. 비타민에 빠졌어. 아빠랑 나랑 먼저 먹을 거야. 아빠랑 먹고. 아빠랑 엄마가 광대하자. 나는 아빠 엄마가 엄마가 엄마 먹어. 아빠랑 엄마가 엄마 엄마가 엄마 엄마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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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야 아빠야 고기 새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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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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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